왼쪽 방인데? 덮어줄까? 아니 괜찮아요 2층 왼쪽 방 피 빠는 중 기절 기절 핑크쪽 기절이야 진짜 있었누 마트 계속 움직여 왼쪽 방과 집사이 육자 조심 내려온 건 없어 살았어 나를 내려온 건 없고 시간 지나야 좀 빠질 때 얍 주판도 필강 보고 있으면 될 때 이방 기절이야 주차장 쪽 기절이야 살리러 갔다 루트 보자 살리러 온 거 아니야? 어 살리러 왔다 힘 실었다 여기 핑크 레토나 쪽에 하나 더 레토나 쪽 하나 기절이야 왼쪽 쿠페에도 하나 있을 거야 레토나 기절이야 레토나 기절이야 끝 끝 끝 끝 끝 1핑? 더 가볼게 싸움 단어 나와있다 다 와있는데 기절 다 와있는데 기절 작은 판자 안에 하나 작은 판자 안에 콧가봐 어 작은 판자 안에 있어 내가 맞았다 집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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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디야 집디 작은 판자야 집디 나이스 여기 1팀 싸우고 있었어 저거 가야돼 우리 에이 따라가줄게 나 뒤에 있어 나 왼쪽 아래 팍 매달리고 내가 노랄 팍 매달리고 내가 노랄 팍 매달리면서 할게 완전 북돔 내가 한 명일 거야 형 두 명이야 두 명 하나 기절이고 주포에 매달려있다 4집 방향 쪽 매달려있어 주차장 기절이야 주차장 기절이야 북쪽에 하나 더 그거야 그거야 전화 이거 아 그래 그냥 건너갔다 북쪽에 세 명이다 얘들아 아 너무 불편해 지금 저 1핑 구덩이에 둘 아니야? 2반 바이 하나 기절 1핑 쪽에 둘 1핑 구덩이 하나고 더 위에 매달려있는 게 있어 개집 쪽에 구덩이 볼 수 있어 봐줄 수 있다 날 싸운다 그걸 봐줄 수 있어 더 위에 개집 라인은 못 봐줘 확인했어 구덩이 안 내민다 빠진 거 같아 구덩이 안 보여 아 아니 이게 뭐지 어 허 오오오오 꼰끈 서질 난다 어? 여기 컴퓨터 터질라는데요? 어? 여기 컴퓨터 터질라?